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 3000등이랑 운동 3000등 누가 얼마나 더 성공한 행복한 삶을 살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산다 누구나 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재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 제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뭔가 이제 재능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예를 드시면서 변호사님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열심히 축구를 하시면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될 수 있나 이런 식의 어떤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왜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된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공부 3000등이랑 운동 3000등 의미는 이게 이제 작년 이제 기사예요 1, 2월에 보통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 걸로 했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여러가지 생각이 또 있으실 수 있겠지만 서울대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만 제가 언제나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울대를 가야만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꼭 해야만 인생이 행복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선택을 하든 뭐 게임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되든 그거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 후에 어떤 행복이 내 삶으로 다가올 건지를 내가 설계를 잘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는 거는 나는 공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뭐 이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여기 그러니까 공부를 인생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부해야만 성공하거나 행복한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서울대라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어떤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서울대에 간 분들이 2022학년도 작년이죠 학부 과정인 신입생이 지금 3613분이 들어가셨대요 보니까 이게 서울대 학부인가 뭐 거기 이제 뉴스를 제가 긁어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충 이제 3000등 전후 정도 했을 때 물론 이제 진짜 딱 3000등은 아니겠죠 다만 이제 서울대가 상징적으로 최고 학교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한 3000등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 이 중에는 뭐 내가 시험날 갑자기 막 진짜 삘을 받아서 소위 시험을 정말 잘 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수능이라는 과목 내지는 수능이라는 종목에서는 3000등 전후로 이제 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만 최근에 월드컵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좀 대중적으로 좋아하실 만한 스포츠로 제가 축구를 한번 예로 들어봤는데 22시즌 작년이죠 또 이것도 1월인가 그때 이게 3, 4월인가 기사여가지고 또 이제 아직까지 올해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프로축구 K리그가 1, 2가 있어요 이렇게 1부, 2부 리그가 있대는데 그중에 총 855분의 선수가 이제 활약을 작년에 등록해서 하셨대요 여러분들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지금 8, 4, 32 4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서울대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스카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대 고려대 또는 고려대 연대 여기에 가신 분들 숫자도 대략 한 3, 4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비슷비슷하게 뽑는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분들이 대략 합치면 한 1만 명 전후가 될 거 같은데 운동은 어떤가요 855분만이 지금 그것도 1부 리그 선수가 아니고 2부까지 합쳤을 때 이 정도로 지금 말하자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운동 뭐 코치도 계실 거고 감독님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동네 축구를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테지만 저는 최고 수준의 어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진짜 비교 대상 자체를 서로 지금 잘못 설정을 해버린다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설명을 위해 비유 적으로 좀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비교했을 때 최고 톱 레벨에 있는 사람들 선수들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축구라든지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체능 계열 있잖아요 좀 더 넓게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 이론적으로 좀 더 넓혀보면 피아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3600등 정도 한다 피아노를 그러면은 내가 서울대생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단순하게 우리 뭐 축구 선수 레벨 중에 한 대가 3600등 정도 하는 것 같다 이러면 K리그 뛸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과연 서울대생들 만큼의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공부 적어도 공부의 영역에서는 재능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사실은 재능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딱 들었는데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기억을 하는 속도도 무지하게 빠르다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선수 우리 크리스티아나 호날두나 메시 같은 경우에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사실 기만이겠죠 그건 거짓말이겠죠 말도 안 되는 진짜 희망고문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공부에다가 그런 예를 운동의 예를 갖다가 끼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도 물론 그런 재능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재능을 가지신 분들 더 많이 접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크리스티아나 호날두나 메시 같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마 세계 역사상 한두 분 정도 마찬가지로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냥 일반 공부의 어떤 국내에서의 공부라든지 시험의 영역으로 왔을 때는 그때도 별로 없어요 한 번 보고 외운다든지 빨리 외운다든지 이해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뭐가 된다 이 사람들이 우리랑 경쟁도 안 해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영역이 있어요 축구는 진짜 뭐 아쉽게도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명단 23분 정도가 만약 다 재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3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국가대표가 못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예를 들어 25등 했다 이러면 거의 국가대표 수준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능의 영역 재능은 너무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진짜 영향을 좀 미치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재능이 그만큼 어떤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왜 공부는 T.O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자리를 놓고 우리들이 경쟁을 한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험 같은 거 성인시험 같은 경우에 자격증 시험이 지금 몇 개인가요? 소위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시험들을 한 시험당 예를 들어서 한 500에서 1000명만 뽑는다고 쳐도 얼마 정도 지금 되겠어요 숫자가? 적어도 만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7, 8천 만 명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또 운동이나 그런 것과 과연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슈퍼 천재들이 만 명이나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고 다 재능, 나보다 머리가 좋아, 재능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왜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지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통계적으로 물론 이거 통계를 낼 수는 없죠 누가 천재인가 IQ도 사실 공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해봤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진짜 천재 퓨어하게 머리가 딱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고 두 번째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와이너의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분면 이렇게 만드는데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있죠? 이렇게 좀 나누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어보세요 뭔가 고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나에 대한 건지 외부에 대한 건지도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근데 이 재능과 유전이라는 거 있죠? 유전을 통한 재능은 나에 대한 거긴 한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변동시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 대한 바꿀 수 없는 거는 객관적인 시험 난이도나 남은 기간 같은 것들이 되겠죠 바꿀 수 있고 나에 대한 게 아닌 게 가족이나 친구들 때문에 특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 내가 대학생인데 가족들이 너무 공부에 방해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솔루션은 간단하죠 바꿀 수 있는 거 자취하면 됩니다 돈이 늘지 않나요? 생활이 또 바뀌지 않나요? 그런데 공부가 목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나에 대한 거고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노력과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 건 사실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꿀 수 없는 부분이나 나에 대한 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면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것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수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용 불가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 진짜 길고 어떤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다고 치고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스트레스고 저것도 스트레스고 나보다 공부 잘 안 되는 재능이 있겠지 유전이겠지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안 물려줬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된다?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라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나를 채찍질하고 이끌 수 있는 요소로 쓸 수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거지 예를 들어 어떤 축구 코치가 불렀어요 어떤 선수를 불러가지고 너 왜 있다고밖에 못하냐 그게 한두 번이면 어? 나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지만 계속 불러다가 얘만 집중적으로 진짜 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기회 축구 선수는 잘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왜 시험민 왜 이렇게 어렵지? 남은 기간이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신경을 안 쓰려고 나를 컨트롤하고 노력하고 이성적인 힘으로 눌러주는 게 바로 공부고 인생이고 이런 노력과 방법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보이자라고 제가 놓자 여러 번에 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감을 보이는 거는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결연한 어떤 내가 의지, 끈기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았을 때 정확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세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거나 아니면 좀 너무 좀 뭉툭하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다시 앞쪽으로 한번 넘겨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공부 3천등하고 운동 3천등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행복하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면 몇 등을 하든 간에 결과를 내가 결국에 받아들이는 게 맞죠 노력을 최소한 다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누구나 행복하다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어떤 내가 진짜 재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 크리스티안 호날드나 메시 이런 선수를 봐라 공부에서도 재능이 중요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안 된다든지 가끔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니다 공부의 3천등은 진짜 서울대생으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운동의 3천등은 그 정도의 대접 못 받는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필드가 이 영역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 비교를 이렇게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좀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깊은 생각으로 저보다 훨씬 또 현명하시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름이 아닌 나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힘드신 거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딴 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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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